자, 맨 먼저 에린 앙상골팀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권세진님이시고요. 16년 2월에 화성지역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앙상골 연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시 문화재단 생활문화 동호회에 가입하여 여러 차례 자선공연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예린의 의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쁩니다. 예린. 그래서 얼굴들이 다 예쁘신가봐요. 예린 앙상골팀은 구성원 개인의 바쁜 일상 속에 틈틈이 앙상골곡을 즐기며 하나씩 완성하여 저희 단체는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재능기부를 통해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멋진 앙상골팀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들러들인 곡은 민우에티 앤 에버레스트 클래스트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음악 창에서 듣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주시죠. 첫 번째 팀이라 아무리 본명을 많이 하셨어도 무대보다는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박수 주시겠습니까? 노을이 선수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겠습니까? 안전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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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에린 앙상블팀의 멋진 공연이었어요. 다시 한번 큰 축하시기 바랍니다.